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은 칠레 익히게로 갑니다. 익히게? 익히게 칠레 가봤어요? 칠레 한 번도 안 가봤죠. 칠레 내가 또 처음 데리고 가시네. 인사 한 번 해요, 다시. 어떡해. 안 나오나, 네 마음대로 해봐. 칠레로 떠납니다. 해발 0m로 떠납니다. 감독님이 씻겨서 했는데? 네. 좋았어,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렌트카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 사막이 지금 사막에 바다가 경계선에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렌트카를 빌려서 가면서 남매지만 신혼여행부 그런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렌트카를 했습니다. 이야, 저쪽. 저쪽은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뒤에. 뒤에, 저기에. 우와.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아, 너무 예쁘다. 뭘 잠가 놨네, 저래. 가져가게. 갑시다. 안전벨트하고. 우와, 신기하다. 아, 근데 수동이 오랜만인데? 네. 이야, 저 오른쪽 봐라. 난리 난다, 막. 아... 아... 난리 난다, 진짜. 어우, 이 앞에 봐라. 아따마, 난리 나네. 저기 바위예요, 모래예요. 저게 모래지? 모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와, 장난 아니다. 왼쪽에는 바다. 그렇죠. 오른쪽에는? 저기 지금 수평선이 보이잖아, 수평선이. 와, 이런 데에서 내가 운전을 다 해보네. 근데 옆... 이야...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칠레. 이끼께! 네. 여기 이제 건조해서 이끼가 잘 안 끼죠, 이런 데는? 그래, 칠레? 아, 그런 거 좋아하시네. 안 돼. 다른 곳으로 전달의 하인데도 잘 안 좋았다. 아, 그런 거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을까요? 아, 그런 거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았을 것 같았을까요? 자, 봐라 저거! 해 넘어가는 거 봐라! 아, 지금 말이 되나? 자, 봐라 저거! 와, 진짜 멋지다. 이거를 와이프랑 이 아저씨로 와야 하는데. 저거 안 봐라 저거 또 저거! 저거 안 봐라 저거 말이 되나? 자, 바다 우사마!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아, 근데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아, 이제 해 넘어가네. 아, 너무 멋있다. 사마 위에 올라가서 봐도 진짜 멋있겠다. 지금 올라갔다 온나? 네. 지금, 지금, 지금 올라가. 혜지니까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뛰고 가서. 지금 사마 위에 가서. 자, 출발! 출발! 사마 위에 보고 오빠 대기해줘. 어? 자, 가자. 오빠, 어머니 진짜 멋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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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가 도착해? 우와! 오, 뭐야? 이케께인가 보다, 이케께. 우와, 예쁘다. 진짜 이런 도시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나타나네. 이야, 오른쪽이 또 완전 절벽이네, 저기는. 우와, right? 자, 가자. 이어가, 가자, 가자. 우선 반응 carta 드릭터 잘하는 베리데스리 오빠 여기 완전 해운대인데요 해운대보다는 나는 약간 광안리 느낌이 많네 근데 이게 오른쪽에 만약에 건물이 없었다 예전에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바다로 해서 다사막일 거 아니야 우리 올 때처럼 바다로 해서 다사막 바다로 해서 다사막인데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여기 도시가 생긴 거지 이깃게라는 아 차가워 차가워? 너랑 둘이 하는 게 뭐가 많네 여기서 막 라자마마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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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못 던질 거 같아 해봐봐 어? 네 제가 잡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 뭐 할 건데 니가 해봐봐 빨리 나 잡아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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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고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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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ymous Recogn that the 기장이 미역 아니 뿌리채로 돌이 이렇게 왔네 미역 먹을래? 씻어줄까? 저는 기장미역 먹을게요 아 기장미역 먹을래? 와 진짜 이런 뿌리채가 왔네 근데 여기도 이제 약간 겨울로 들었으니까 물놀이 한 사람들 좀 작네 완전히... 콧나 사람аться가지고 서핑 같은 거 하면은 재미있을 거 같네 어 여기에서 말을 했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촬영인가요?